이제 오늘 이 잔치 큰 잔치 대가면에 큰집 잔치 대가가 큰데자이다 집가자에서 큰집입니다 대한민국의 큰집 잔치에 초대가 된 훌륭한 가수 한 분을 요즘에 바짝 떠오른 가수 이분이 또 우리나라의 국의를 선양할 겁니다 세계 만방의 케이팝처럼 우리나라의 트롯들을 세계에 알려서 대한민국의 국의를 선양할 가수 미스 트롯 그의 3인방 중에 1인방 1인방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홍자양을 소개합니다 홍자양을 소개합니다 홍자양을 소개합니다 떠나는 날 잊히면 어떡해요 멀어져 가는 상황이 안타까워 울게 해요 뒤돌아 다시 올까봐 한걸음 더 움직일 수 없네요 사랑아 날 데려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사랑아 날 데려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사랑아 날 데려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나요 보고픔 면 어떡해요 멀어져 가는 사랑이 안타까워 울게 해요 뒤돌아 다시 올까봐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네요 사랑아 날 차려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사랑아 날 차려가 너 없이 나 어떻게 살아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사랑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바라기를 이렇게 가득 담아 주셨네요 홍자시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와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렇게 또 음악회를 성주에서 또 큰집 음악회라고 열어주셔서 제가 다 감사할 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무대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즐거우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